김환 선생님이 2번 포토 끝났어요, 2번. 김천으로 무조건가요? 박우, 2창, 홍대왕국 건물 오세요. 그럼 아예 하다가 가지 말고 그냥 아예 고르지. 아침에 방담해야 되겠는데? 아침 몇 시? 9시 전에 하자 되겠어요? 애들은 10시까지 오고 있거든요. 그럼 9시 전에 방담해갈게요. 중간에 하다가 비오면 다 알겠습니까? 내일 아침에 방담할게요. 아이가 싶으면 다 알겠습니까? 이렇게 당겨져요. 하면서요. 할라고. 네. 할라고. 네. 할라고. 언제 안 된다고 그러는데? 잠재 Para, 장 mater가 Hut. 아이고, 집인데. 좋아하는 거. 아니, 다 잘해. 아니, 근데 이제 좀 잘될라고 하는데. 어때요? 잘해, 이제? 이건 뭐죠? 여기가가 상방이 걸려? 잘해, 이건데. 장빵이라도? 어? 장비예요. 네. 예. 요즘 좀, 장비가 왜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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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아 으 아 아 연재 으 우리 뭐 고시 도시 아 6 나의 한 장면을 공격하다가 50대까지 타깝에 있는 근데 이 장면을 통해가서 큰 시리즈가 안 붙어 오오오오오오오 아zas해 아들이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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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300번 타임 미친모 실수 1번 타임 이건 나 빼고 싶어요, 이것도 빼고 싶어요. 뒤로 뺏으면 좋겠는데, 이거 맞춰놨나? 맞춰놨나? 그쵸? 근데 얘들이 공이 길어서,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신데. 국장님. 아, 경현철, 강준석, 마혜민. 또 물어보세요. 앞으로 가시고, 그 앞으로 다니면 안 되는데, 다니더라고요. 얘들이 공이 길어가지고. 무서워, 그럼 너무 시원해. 어? 미안합니다. 왜 넌 이렇게 해, 좀 더 봐. 근데 앞으로 가면 안 돼, 뒤로 가. 8번 것도 끝났어요. 9번. 9번은 없어, 9번은 안 해. 9번은 안 한다고. 근데 저기 8번은 뒤로 갔어. 왜?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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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, 2번, 2번, 3번, 2,번. 이게 왜 좋아, 좀 하자. 2번은 없으면 안 돼, 좀 더 맛있게 추워. 고춧가루 한국국토정보공사 두연 번쾌해 공 챙겼어요! 초기! 좌우 한 번도 붙어있는데 실수만 하면 이가 다 되었어요. 내리게 해보고 싶어요. 죽었던데요? 오늘 레슨 1년 배웠어요. 좋아? 네. 잘하잖아요. ISH employee 김 산이 김을 선생님 김을 선생님 . 나만 부탁드립니다. 신맛이 남아 옷이. 물이군요 사용하려고 하면 강화품이 계속 엮어지는거예요. 뒤로 엮어지는거예요. 그래서 신이 밀어요. 문제를 해 주세요. 맛있게 잘한다. 맛있게 잘 confuse. 시기 조금러 가지러 타이 6회여? 7대 5, 7대 6, 8대 6이 깜짝 놀랬다 그 3일에 할 때라서 1대 6엔 팔아나서 2대 6, 8대 6 놓고 해 놓고 우리도 우위에다가 팔아가서 이겼다 하니까 팔아지라고 이게 기쁨이 있어 우리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할만해 한 개 더 넘는 게 있다고 한 개 더 넘는 게 있다고 다른 거 하죠? 여름이 가르쳐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이야? 딱이다 딱이야 딱이야 딱으로 해 보기 아니 그 때 옥냄 도와주세요 또한 시장으로 또한 시장으로 또한 시장으로 또한 시장으로 또한 시장으로 갑자기 하나 까먹을게 갑자기 하나 까먹을게 인저도 갔어 맞죠? 저도 인제 가고 싶어요 어 제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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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동박기 넣고 왔어 제2 소스워야 돈 좋다 오케이 오! 나이스 샷! 와... 와... 전화하다가 편집 막힐 때는... 예! 진짜... 나 그 편 위에 있는 거 좀 써요? 왜 이렇게 뭐하는거지? 네! 오오! 오오! 잡힐을 보고 뭐라고 치워야 되나? 아오... 시버를 왜 이렇게... 저게 이렇게? 생각해서 나라! 저거 여기가 있잖아. 힙을 빼라키는 거 아니야? 힙을 빼라키는 게 아니야? 어깨에 힘을 빼라키는 게 아니야? 막 실을 치고 막 힙이 들어와야 돼. 식은 똑같이 해야 돼. 식은 수심을 펴가야 돼. 힙이 식이든 식이 좀 그러잖아. 애들이 마치다. 고기들이 안 나가고 . 이렇게 수줍니까? . . . . . . . 아아 아파서 죽였구나 왜 그래? 맨치에 더블 안 해봤잖아 멘붕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왜 떠들 수 있는 느낌이야 단체전 갔는데 결승했는데 와 나 멘붕 왔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동안 타임만 가면 불안해서 검육착 1종류 생선쿼트 조종하세요 4종류 검육착 2종류 조종하세요 내 눈에 이게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안 먹고 네 근데 폴 안 하면 안 돼요? 모니티는 의포를 안 하는 거예요 방금 안 간다 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, 아니요, 여기 가시를 좀 많이 하죠 아 너무 내가 이리쳐 줘야 됩니다 야, 이런 소문 많이 줘야 돼 4번기 였어요. 예전후 근본총 예전후 7번코트 들어가세요. 소스는 잘 못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먹는게. 소스가 잘 못올라가는데 여기까지 먹는게. 소스가 불안해. 안녕하십니까. 조심히 가세요 심재윤 황희준 남자 신 2세 신 2번 경 진행합니다 심재윤 황희준 진짜 이런 거 있다니까요? 여기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날까봐 여기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날까봐 이렇게 만날까봐 또 이리 좀 매쭤 어, 띠시미 나도 옛날에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만들었어 띠시미 그렇게 만날까봐 저 기껏 좀 붙이네, 옛날에 진짜 너무 기껏 좀 붙이네 아, 잘했네 얘네 얘가 세비하니 말 못하네, 맨날 너무 왔어요 한 번 더 올려서 올려놓은거에요. 한 번 더 올려줬어요. 한 번 더 올려줬어요. 한 번 더 올려줬어요. 한 번 더 올려줬어요. 안이 그냥 차라리 대단하고 세간도 없어요. 올리면서 치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더라. 대단하네요. 한 번 더 올려 놓고 다리를 올려 놓고 1분이 더 잘 어울려야 하는데 닭때문에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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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포인 나오죠? 네 네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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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 네네네네네 너무 흥동하셨는데 예상이 또 나와봤는데 너무 흥동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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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